엑시 스탬티! 안녕하세요, 셀티입니다. 네, 저희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뭐였죠, 우지 씨? 네, 2022년 케럽 멤버십이 새롭게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. 리뉴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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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아, 오늘따라 멤버들이 너무 귀여운 거 같은데 동호 씨, 이거 귀여워 이거 멤버십은 귀여운 컨셉인가봐요? 섣부른 판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귀여운 모습만 있는게 또 아니겠죠? 다 알아주면 재미없잖아 유튜브 좀 아는 친구예요 그래도 엄청 궁금해하고 있을 우리 캐럿들을 위해서 각 믿는 별로 힌트 하나씩만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 저희 유닛부터 보여드릴게요 불꽃, 불꽃 불꽃지말고 굉장히 뜨거운 불안건가?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? 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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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오, 옹이, 봉기 저희 유닛도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 유닛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굉장히 기대된 것 같습니다 컨셉 이미지에 맞게 유닛도 나누었는데 각 컨셉이 어떻게 표현됐을지 궁금합니다 네, 맞습니다 저희도 컨셉들을 보자마자 캐럿 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아, 정말 기대가 됐습니다. 맞아요. 저희에게서 많이 보지 못했던 모습들과 또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. 리뉴얼 되는 캐럿 멤버십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감사합니다! 안녕! 만나요! 저랑 해!